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김종도 선생님입니다. 자, 논술 설명의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답안 작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지금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지 않고 언제 논술을 시작할까? 이렇게 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주제가 답안 작성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은 아무리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리논술을 잘하는 건 조금 별개라고 그랬어. 수능 수학, 내신 수학하고 수리논술은 차이가 나. 자, 근데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끔 아직도 답안 작성을 학교 서술형, 수학에서 서술형 시험 보잖아.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야, 달라. 왜냐면 학교 서술형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식만 써도 크게 뭐라고 안 해. 근데 논술은요. 논술 답안지는 수식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요.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 이런 거 들어가도 돼. 하지만 논술이야. 말 그대로요. 서술이 더 기본입니다. 다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야. 물론 수식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그냥 수학적인 공부만 계속 하다가 시험 보러 가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학 공부만 하다가 시험만 보러 가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근데 이제 하반기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게 답안 작성을 해보려니까 이게 그냥 문제만 풀었던 거랑 뭔가 답안 작성하니까 뭔가 좀 막연하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해. 그러면요. 실제로 하반기에는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될 때인데 답안 작성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표현 능력이라는 거. 대신 이제 이 표현 능력은 선생님이 넓게 보지는 않을게. 왜냐면 우리가 뭐 국어적인 언어적인 글을 잘 쓰는 거와 수학적인 글을 잘 쓰는 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현 능력은 뭐 수련술 답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 표현 능력하고요. 문제를 푸는 풀이 능력은 이 두 가지는 별개야. 별개야. 그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 자 어떤 친구가 한 80% 풀었어. 풀었어. 근데 표현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거야. 한 60%밖에 안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야? 68에 48. 48%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표현 능력이 70%야. 근데 풀이 능력도 70%야. 그럼 이론 사고는 어때? 그치 49%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진 않아. 반 농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풀이 능력이 좋아도요. 표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거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기가 답안지에 표현하지 못하면 점수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훈련 많이 안 한 친구들이 딱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 특징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요. 일단은 한글이 없어. 한글이 없어. 그냥 다 수식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나는 수식을 써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물론 이제 수학자들은 판단이 돼. 어느 정도 돼. 되지만 당연히 감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하더라. 이건 습관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야. 훈련과 습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만 굉장히 많이 써놔. 답안지는 뭐 4층 연산이라든지 시계 단순 정의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써봐야 그 선생님도 안 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자세히 써놨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답안지에는 풀이 가정이 들어가야지 아 풀이 흐름이지 풀이 흐름 이 들어가야지 계산 가정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야. 아 물론 계산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계산을 좀 더 쓸 수는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두 식이 있는데 그거를 연립해서 뭐 X와 Y를 구해드리는 게 있다고 치자고 문제 풀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필요해. 그럼 그거를 막 세 줄 내줄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 딱 보니까 연립 방정식 자체가 쉬워.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X는 뭐 Y는 뭐이다야. 오히려 오히려 풀이의 아이디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 과정 쓰는 거와 풀이 흐름을 쓰는 거가 구분이 안 가면 그렇지. 훈련 아직 안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쓸데없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쓸데없는 없는 내용 없는 내용은 많이 쓰고 오히려 필요한 내용은 생략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 이것도 또 결과적으로 훈련 훈련 부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훈련술에서 답안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 오해는 하지만 답안 작성 능력은요. 어느 정도 수준만 딱 넘어가면 돼. 오케이. 저는 정말 답안 작성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평생 두구두구 해도 더 좋은 글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고 그게 수학적인 글이든 아니든 글을 쓰고 글을 쓰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도 먹고 살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평생 두구두구 키워가야 되는 능력이야. 팀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표현 능력 때문에 점수 감점이 안 당하는 손해를 안 보는 미니범이 있다고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상반기에 마스터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하반기에 자 그 하반기에는요. 거의 파이널 때야. 파이널은 그 학교별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기에 바쁘다고. 그래서 일단 바빠. 바빠서 답안 작성까지 자기가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나마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치. 그러니까 실제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마음의 여유도 안 생겨. 오케이. 괜히 더 조급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수행도 마찬가지야. 답안 작성은 기본기강자에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 오케이.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실전편으로 가고 파이널로 가잖아. 답안 작성 얘기 거의 안 해. 쌤도. 그래서 강의에서도 즉 하반기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적당한 수준에서 커리큘럼을 타고 왔다고 전제하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혹시 답안 작성이 좀 약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그 무료 특강 중에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급이 낮은 건 아니야. 좀 간단하게 맛보기 형태로 넣는 거지. 그치. 거기서도 중요한 내용 다뤄. 자 근데 거기 보면 답안 작성과 관련된 챕터들이 있다고 어 나도 몇 강인지 기억은 안 나네. 뒷부분에 있어. 뒷부분. 어차피 강의 자체가 7강인가 밖에 안 돼. 짧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답안 작성과 관련된 거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건 프린트물로 하는 거니까. 그치. 선생님 무료 특강 수학 수리논술 사용설명서에서 그리고 꼭 선생님 거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참고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강좌 명을 얘기 안 할 뻔했구나. 수리논술 사용설명서에서 답안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 보면 수학 크래프트 이 부교재 앞부분에 보면 선생님이 사례까지 넣어놨단 말이야.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지.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 그치. 의미 없지. 그치. 그러면 답안 작성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초중반 훈련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구분하자. 가끔 여러분들이 그 답안 작성 훈련이라는 거를 풀이 훈련하고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구분하자고. 답안 작성은 뭐냐면 풀었다는 전제에서 내가 표현을 제대로 하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답안 작성 훈련을 할 때는요. 답안 작성 훈련을 할 때는 굳이 굳이 자기가 한 번도 안 풀어보는 문제 가지고 시험 보듯이 시험 보듯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별개야. 내가 풀지 못해서 답안을 못 쓰는 거는 답안 작성 능력으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풀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그것 좀 구분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그 첨삭 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에서 첨삭을 하니까 이 첨삭 이용하는 친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자기가 첨삭을 했는데 점수가 낮아. 못 풀어서 낮은 건지 아니면 꽤 풀었는데 그 푼 것만큼 필요 이상으로 어딘가 해서 더 추가적으로 감점을 당해서 표현 능력이 떨어져서 감점 당했는지 그건 구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샘은 이 첨삭할 때는 보통 이제 풀이 능력과 풀이 능력과 이 푼 거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측정이 되는 건데 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표현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아직 논술 경험이 적어서 문제를 좀 끝까지 못 푼다든지 아니면 뭐 한 20%밖에 못 푼다든지 이러면 그거 가지고는 표현 능력 훈련을 못해. 오케이. 그래서 답안 작성 능력을 자기가 키우고 싶을 때는요. 굳이 새로운 시험 보듯이 새로운 문제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야. 구분하자고. 샘 저는요. 풀면은 한 60% 70% 풀립니다. 아 그러면 병행해도 상관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샘은요. 표현 능력에만 특화된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지 않아. 애들아. 답안 작성은 멀리 있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예시 답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샘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샘은 예시 답안이 보통 세 가지 레벨로 들어가 있어. 가끔 보면 학교 발표 답안이 들어있기도 해. 학교 발표 답안. 근데 학교 발표 답안은 볼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답안이 아니라 그냥 해설을 써 놓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해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대야. 중앙대 같은 경우는 풀이가 이렇게 땡땡땡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막 써 있어. 그건 실제 답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근데 학교는 답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해설인 거지. 그런 건 좀 조심해서 봐야 돼. 학생 답안처럼 작성된 답안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샘의 답안이 있어. 근데 샘의 답안도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워드본이 있고요. 아 이게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문제는 학교 발표 답안이 있으면 그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끔 샘이 이제 워드본으로 작성했던 답안들도 있거든. 그럼 샘 교재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발표 답안이라고 안 써있는 답안이 있다면 워드본이 있다면 샘이 작성한 거라고 보는데. 그치. 그 다음에 샘이 손글씨본이 있어. 샘이 될 수 있으면 손글씨본을 많이 넣어주려고 해. 왜냐면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했다 해서 진짜 손으로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타산지석 삼는 건데 타학생 타학생의 답안 물론 이거는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금하잖아. 남들은 더 어떻게 쓰는지. 참고용이지. 참고용.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건 꼭 필수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타학생의 답안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도 보는 거고. 대신 얘는 타산지석이고요. 이것들이 좋은 샘플이야. 오케이. 그래서 답안 작성의 기본은 모방이야. 모방. 모방이야. 괜히 자기가 백지 상태에서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지마. 세상에 그런 건 거의 없어. 오케이. 유에서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기가 보면 샘이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 문제를 만나서 분석 정도 해보고 쉬운 거는 일부는 풀이 시도도 해봅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예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그치. 특히 초반에는 자기가 경험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풀려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할 필요는 없다. 실력이 는 다음에 그렇게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제 적당히 자기가 분석. 대신 분석도 안 하고 보면 안 되지. 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볼 거 아니야. 그치. 강의를 봅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봐서 이제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풀이에 대한 이해가 된 거잖아. 그치. 풀이에 대한 이해가 된 거야. 뭐 그때 학교 답안지라든지 이런 예시 답안을 봐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안 되면 봐. 보아. 봐.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아직 보진 않았지만 풀이가 이해가 갔어. 그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답안 작성은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면은 실력은 빨리 늘 거야. 근데 진도는 무진장 안 나갈 거야. 타협 잘해야 돼. 균형이야. 균형. 공부는 모든 공부는요. 균형이야.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의 균형. 5대 5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는 건 95대 5란 말이야. 수능이 수능 내신이 95 그 다음에 논술은 5. 5%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쨌든 그게 맞는 균형이라고 보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 요건 한번 작성해 보고 싶어. 그러면 작성하는 거지. 작성해 보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때 왜 풀이 이해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작성 시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작성 시도할 때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건 나쁘진 않아. 그럼 내가 아 이런 정도 수준의 대문항 작성하는데 풀을 알고 작성하는 거잖아. 대신 풀어놓은 걸 보고 하면 안 되지. 문제만 보고 해야지. 그치. 풀어놓은 걸 보고 자꾸 베끼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만 보고 작성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작성 시도하고 시간 체크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대문항 풀 때 시간 걸리는 것도 왜 사람마다 글씨 쓰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많이 쓰는 양들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소문항이지만 요만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요만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좀 차이가 난다고. 물론 너무 가도하게 길거나 가도하게 짧으면 늘리거나 줄이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건 업그레이드의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 체크를 해서 자기가 쓰는데 얼마큼 걸리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쵸? 내 능력과 관련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능력을 키울 수는 없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자꾸 체크해줘. 자. 작성 시도를 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뭐야? 그치? 이제 예시 답안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답안과 비교해 보는 거야. 물론 조금 달라도 괜찮아. 근데 예시 답안의 중요한 요소들. 이건 복습 겸하는 거지. 그치?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니야. 꼭 순서가 똑같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류법 같은 경우는 기류법을 쓰기만 하면 그 이후의 중간과정은 좀 달라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 다른 것들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치? 근데 내가 필요한 어떤 충분한 서술을 하고 있는지 문장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된 것 같으면 그치? 자기가 잘 안 된 요소 안 된 요소나 그런 부분은 보고 그치? 흉내 내라고. 뭐 봐. 흉내 내라고. 그래서 흉내 내는 거야. 흉내라고 할게. 흉내 내는 거야. 머리도 찾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올려가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야? 풀세트에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치? 전체적인 어떤 시간 체크도 하면서 훈련이 좀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못해. 왜? 시간이 꽤 걸려. 어쨌든 간에 꽤 걸려. 그래서 일부 문제만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가끔 자기가 뭐 다 이렇게 해볼 필요는 없다 그랬어. 효율도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일부 소문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대문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중간중간에는 일부 소문항 같은 경우에는 풀이는 이해가 같지만 와 이거 표현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특히 특히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그림은 그릴 줄 아는데 그림 그렸다고 채점자가 다 이해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도형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술해야 되나? 그렇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쓰진 않더라도 쓸 거를 가정하고 한번 상상해보면 난감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것 때문에 대문항 전체를 다 훈련할 수는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자기가 표현해보고 표현 시도해보는 거야. 잘 안될 때는 예시단 말을 먼저 보고 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 보지 말고 표현해봐.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선생님 풀이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 정도 풀이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스스로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에이 믿어. 본인을 믿어. 실력이 늘리면은 그 판단도 스스로 좀 더 엄격해져.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표현 시도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예시단 말과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고 그러면서 잘 안된 부분 그렇지? 부분 보완하는 거지. 얘도 보완이라고 쓰자. 보완하는 거지. 똑같아요. 대신 처음에는 대문항도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거야. 가끔은 대문항도 하면서 시간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어떤 유형이라든지 특정 스타일 그치? 도형이 가장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해.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만 떼어내서 연습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정 안되겠으면 안되겠으면 일부는요. 일부는 이 예시단 말과 비교할 때 이 일부분은 본인이 그냥 베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왜? 눈으로 하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어. 눈으로 하지마. 눈으로 하지마. 오케이. 그래서 베끼면서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요. 나중에 수리 논술 공부할 때 본인도 알게 모르게 또 다른 효과도 있어. 어떤 효과요? 가끔 보면 이런 예시담반들 있지. 이런 예시담반들을 예시담반들을 풀이로만 인식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치 수능 문제집 풀이집처럼. 아니야. 특히 선생님 손글씨 다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해야 되거든. 그림 그려놓고 언급 안 하면 그 그림은 방치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돼요? 어느 수준에서 자세히 쓰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게 된다고. 오케이. 꼭 손으로 쓰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게 자기가한테 와 닿으려면 본인도 이렇게 손으로도 자꾸 연습하는 게 중간중간에 매 문제마다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 중간중간에 간간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프리를 봤을 때도 그냥 어떤 친구는 프리만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프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프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까지도 보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얼만큼 러프하게 쓰거나 상세하게 쓰는지도 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팀이 금방 얘기했던 이 방법부터 시도하는 거야.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자기의 부족분이 보여. 실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건 답안 작성만의 얘기가 아니지.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효율적인 대비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반기야. 중반기, 하반기 가면 할 수는 있어. 이론상. 그런데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 없고요. 강의에서도 안 다룹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거 비율이 있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끔은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인 경우 있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답안 작성 능력을 마스터하라고는 안 할게. 어느 정도 감점당하지 않는 수준 정도는 만들어놔라. 그 다음에 방법 머리 찾지 마라. 오케이. 모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실천해서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실천해야지. 그치? 잘 실천해서 상반기에 답안 작성 능력 법 기본기는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